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클래스유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꽃으로 만나는 우리 미나라는 수업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 가주세요. 나오는 영상은 실제 강의 영상이에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쌀알처럼 찍어주시는 거에요. 연습 조금 하시고 아무래도 온라인 상으로는 좀 배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과정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서 선생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내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입문자 초급자 분들을 위한 강의이구요. 생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열심히 그려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보내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나중에 들으세요. 잠시만요. 그럼ternut봇이